오케이, 유리. 시간을 좀 사왔어. 그럼 멕땡이 시작되네 그들은 멕땡이 시작된 그런 뜻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하여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세가 우리의 기억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남은 것 같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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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른 것 같다. 뭐 하셨어요? 죽는 분. 그는 막. 그는 뭐지? 그는 칸이? 우리 러시아가 맥크로우에 가면 그는 그녀의 장소에서 한 잊지 않은 가사가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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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는 그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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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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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원인 그는 맥크로우 죽을냐고. 탁s. 네. 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될거다 죽여! 따로 가자 목 따로 갑니다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다 죽여버려 그래, 다 죽여버려 와 소프가 죽을줄 상상도 못해 난 유리가 죽을줄 알았는데 어 진짜 뭐야? 왜 이러지? 알겠습니다 어우 소프.. 야 지금 프라이스 굉장히 냉정해졌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죽일거야 말 잘 듣자 이 아저씨 좀 빡쳤거든요 나를 굉장히 업무적으로 대하고 있어 나도 빡쳐 나 지금 빡쳐 아 세작진한테도 화난다 진짜 아니 죽이네를 죽여야지 왜 소프를 죽여? 이 편에 시작부터 막 죽을 똥 살 똥 하는 애를 왜 또 죽여? 탐진한테도 으응 응 흥 빼앗 아 맞다 하 죽여버려 우리가 죽일거야 알게 명언이다 죽일 수 있는, 도망치만 치고 있잖아 네 들어 대답 아 카마루프 죽었어요? 아 거기서 처형당한거야? 죽는 장면 보지를 못했어 프라이스 죽는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장면은 아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아 이거 마지막 편이라고 굉장히 우려먹는 경향이 좀 있다 아 카마루프 죽은거에요? 혹사당한거라고? 아 아 그게 카마루프였구나 나는 카마루프가 쟤한테 붙잡혀가지고 같이 온줄 알았는데 카마루프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터진거구나 아 루하니 프라이스 미안하다 아니 나는 마카루프가 카마루프 이렇게 데리고 온줄 알았는데 잘 안보여가지고 마카루프가 올라오라고 루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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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어떻게 했어? 시체까지 치워버리네 와 기다려 아 마음 아프다 아 애정있는 캐릭터는 다 죽었어 프라이스마저 죽으면 진짜 마지막 칸인데 프라이스 죽겠어 설마 작가 알고보면은 왕좌의 게임 작가 아닌가요? 그러게 갇힌 사람인가? 아 죽이는데 그 망설임이 없어 그냥 다 죽여 그냥 필요하면 다 죽이는 것 같아 그리고 소프는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잘했다 그치 그나마 죽을 똥 살 똥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소프 같아 아휴 아 너무 마음 아프다 그치 근데 사실 주인공이 안 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반전이 좀 있는거지 나름대로 그 반전이 마음이 아프를 뿐이고 아 저거 너 너 거기 가면 저승길이야 딴데도 켜 어 그런 미션도 좀 되게 어 난 이번화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삼..삼작이 왜 망했다고 그 소리지 난 이번편도 되게 좋아요 나는 완전 만족하고 있어 별말을 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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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완전 쎈데? 어떻게 하는거야? 지문 빼서 찍기 아 뭐야 소음기 아니네? 소음기인 줄 알았는데 소음기가 아니네? 우리 안보여? 오케이 뱃돼지 갈빵 러시아 뱃돼지 갈빵 하나도 안보이네 칼빵 칼빵 치지 뭐하러 어? 안보여 아아 눈아파 개자신 어? 야 너 뭐하냐? 너는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오케이 천천히 처리 천천히 처리 어? 어? 너 뭐야? 너 뭐야 너? 넌 뭐니? 겁나 못 맞추네? 이 자식들 봐라 연예 재직 훈련 연예 사격 훈련 다시 받아야겠다 야 가자 어이C 오케이 데이님 아아 아아 뭐야 그냥 죽였어? 아 누군데? 아 나 누군지도 모르고 쏴았네 그냥 아 미안하긴 여기 맞아? 에이 프라이스가 늙이네 이 아저씨가 이거 영감님이 그죠? 관절염이 오셨나? 관절염이 오셨나? 관절염 역시 개토토 방송에 스포를 좀 받아야겠어 이제 우리 있는 거 알잖아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엉덩이 냄새 맡았다 또? 맨날 엉덩이 냄새야 기지로 들어가고 나오면 유일한 증거 이걸 무너트리면 되겠고 프라이스 오늘 정글 모드 안쓰고 왔네요 그러게 이건 간지를 포기했어 지금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야 아니 젠장 툭툭툭 하겠지 툭툭툭 다리는? 툭툭툭툭 아 물 아 진짜 다리가 유일한 증거야 이게? 뭔 간지를 해내려고 이렇게 하겠냐 떨어져 마요 싫어요 안 떨어져도 많이 죽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죽으니까 기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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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정체를 기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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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시끄러 하겠지 와..뭐야 이거? 에휴 천둥소리.. 와.. 천둥소리 뭐 소리는 그렇다 한다 쳐도 진동은 어떡할건데 나 어떻게 가?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뭐 또 손 딱하면 부러지겠지 부러지겠지 아니야? 아 원래 흔들리는 건물이라고? 아 그래? 아.. 마지막으로.. 내가 위치하지 말자.. 러시아 대통령.. 나 죽을때.. 나 죽을때.. 나 죽을때.. 나 죽을때.. 베를린?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벙! 어우! 천천히 내려가.. 천천히 미친놈아.. 어 뭐야.. 식당이야? 전력맨이 뭐냐? 밥도둑이야 밥경찰이야 똑바로 말해 어우씨 뭐야 이거 밥검찰이야? 아.. 그래? 이쪽인가? 니콜라이 살았네? 아 니콜라이 좀 괜찮아졌네 오케.. 어디가십니까? 같이 가시죠? 아우.. 쟤네.. 확인할도.. 확인도 안하고 날려 막.. 나 여기있어 광고하는거 같애 유료광고하냐? 니네? 아.. 고고 계속 고 끝! 오 예스.. 피했어.. 계속 이동? 이씨.. 이리 가는거 맞아? 뭐야.. 아이씨.. 아 진짜 느리네.. 하.. 아 진짜 캐토 똑같은거 알아 사줘야겠어 니가 제일 느렸어 아이씨가 제일 느렸어요 이씨.. 어어어.. 아! 아.. 아 나 때렸는데 아니 뭐야 아.. 진짜 뭐야 뭐야 이리와 이리와 아 뭐야 나오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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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스 아저씨 좀.. 애들 좀 처리해 주시죠 나만 잡고 있는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 고! 아..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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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제일 좋구만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우.. 바보들.. 깜짝 놀랬네 고! 고! 아메리카노님 어서 오세요 아.. 인텔? 인텔 있었어? 어디 아냐 이거 인텔 아니야 어디있냐 어디있냐 더러운 자식들 뭐야 이거 너 서있어 깜짝이야 너 뭐야 너 고! 아.. 반말이 멋있었다 이 짜식이 어? 아 인텔 놓고가 놓고가 인텔아 저런거 놓고 가도 돼 저런거 안 놓고 가면은 내 목숨이 나시니까 야 놓고가 아 스냅프 줘 스냅프 줘 스냅프 줘 스냅프 줘 스냅프 줘 아우.. 예스 오우 예스 예스 나 총알 한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 총알 한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니 여기서 그냥 총알 받고 가는게 좋겠다 여기 여자 아 이게 총 1조 2총 안좋아 2총 안좋은데 ㄹ 이게 낫지 오키 ив 흐우우우우웑 가 오오오오 아 아 어디서 싸 어디서 개같은것들 저쩌구 으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이 공포게임 이야 뭐야아아아 아우우 깜짝이야 아 공포게임인줄 알았네 아우씨 놀래라 뒤로 돌아간다 오케이 좋아 뒤에 좀만 가시면 있어요 괜찮아요 녹고가요 녹고가요 목숨 놔줍니다 목숨이 자꾸 과하면 목숨을 잃겠네요 아니 뭐야 저기야? 이런 젠장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고고고고고 올라가 왠지 이거 엔딩 가까운거 같은데 잘가라 안녕 점프 아우 뭐 어떡하라고 걔는 참 관절염 없는게 이상하다 진짜 와 어어 예스 btr btr 어떻게 해 btr rpg가 있겠지 아니야? 저 어떻게 막습니까? 저흰이 백을 뽑아주세요 백을 뽑아주세요 아이씨 자식이 뒤치기를 오케 이거다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거 말이네 c4 나이스 오우 요즘 으인이 미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뭐해! 뭐...안... 으앗! 짜! 도랑도랑님 어서오세요. 아... 으앗! 으앗!